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 제따수 아나타펜트카 월림 기수국 고독원에 머무르셨다. 그때 나울라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저를 돌린 뒤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나울라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간략하게 법을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존으로부터 법을 들은 뒤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내고자 합니다. 나울라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은 뭐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울라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울라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귀 코 혀 몸 만우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울라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귀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코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혀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몸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마음에 대해서도 영호한다 영호하면서 탐욕이 빛바랭으로 탐욕이 빛바랭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돌아한다 그때 나울라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나울라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형색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의식은 만우의 대상인 법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울라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형색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소리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냄새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맛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감촉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만화의 대상인 법에 대해서도 영호한다 영호하면서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바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휘뚜러 안다 그때 나울라 존자가 세존에 다가갔다 나울라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에 아르마리는 귀에 아르마리는 코에 아르마리는 혀에 아르마리는 몸에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에이셔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에이셔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에이셔 나울라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귀에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코에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혀에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몸에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마음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영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람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 되었다. 이제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그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그때 나홀라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나홀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에 감각 접촉은 귀에 감각 접촉은 코에 감각 접촉은 혀에 감각 접촉은 몸에 감각 접촉은 마음의 감각 접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쓰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반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나홀라여 이렇게 보는 잘 매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귀에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코에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혀에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몸에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마음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영호한다. 여모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고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이제 다시는 그 어떤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그때 나홀라 존자가 세전께 다가갔다 나홀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한가 눈에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귀에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코에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혀에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몸에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마음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모두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전의 시험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전의 시험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전의 시험 나홀라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에 대해서도 영어하고 규에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에 대해서도 영어하고 코에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에 대해서도 영어하고 혀에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에 대해서도 영어하고 몸에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에 대해서도 영어하고 만화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에 대해서도 영어한다 영어하면서 탐욕이 빛바랭으로 탐욕이 빛바랭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 되었다 이제 할 일을 단에 마쳤다 다시는 그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그때 나홀라 존자가 세존께 다가간다 나홀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형생에 대한 인식은 소리에 대한 인식은 냄새에 대한 인식 맛에 대한 인식 강축에 대한 인식 만화의 대상에 법에 대한 인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입니다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다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나홀라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형색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소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냄새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맛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감축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마음의 대상에 법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영호한다 영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랩으로 탐욕이 빗바랩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그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한다 그때 나홀라 존재가 세존에 다가갔다 나홀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형색에 대한 의도 소리에 대한 의도 냄새에 대한 의도 맛에 대한 의도는 감축에 대한 의도는 만호의 대세 및 법에 대한 의도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에 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에 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쓰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다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에 시여 나홀라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라고 바로 즉 Sang 얼마나 income 법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고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이제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그 어떤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그때 나울라 존자가 세조지에 다가갔다 나울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형색에 대한 카레는 소리에 대한 카레는 냄새에 대한 카레는 맛에 대한 카레는 맛에 대한 카레는 감축에 대한 카레는 법에 대한 카레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조지시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조지시오 그러면 그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조지시오 나울라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움 제자는 형색에 대한 카레에 대해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바래고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 되었다. 이제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그 어떤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그때 나올라 존자가 세절께 다가갔다. 나올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허공의 요소 아르마니의 요소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절이시여 그러면 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절이시여 그러면 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은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절이시여 나올라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땅의 요소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불의 요소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바람의 요소에 대해서도 여모하고 허공의 요소에 대해서도 여모하고 아르마리의 요소에 대해서도 여모한다 여모하면서 탐욕이 빛바랭으로 탐욕이 빛바랭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이제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이 되었다 이제 모든 할일을 당해 마쳤다 다시는 그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깨뜨려한다 그때 나올라 존자가 세종에게 다가갔다 나올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을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항상한가 무상한가 세종이시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종이시오 나올라여 나올라여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 되었다 이제 모든 할일을 다해 마쳤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다시는 그 어떤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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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medidas 이스라이배 EU 2 4 5 5 10 10 12 11